아,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. 에이, 나같아. 이맘부터 해야 돼. 지금 우리 자랑이잖아. 그리고 멍청이 많잖아요. 민혁아, 너 자랑 그렇게 와? 응? 아, 내 친구 예영이. 내가 해줬으면 귀찮다고 했지. 사랑받는 행동을 해야 사랑도 주는 거다. 서러운 일 있으면 나도 다 불길.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이제 모두 나한테 물어서 하고 낡은 행조 하나라도 그냥 막 버리지 마라.